Face the Sun, basically, 앨범 우리의 시청자와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협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Yeah, the sun represents our fears We're facing the sun, we're facing our fears And we try to overcome it And in the end, we become the sun ourselves 이번 앨범의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면 어... 일단 아까 달링이랑 한만 들어보셔도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의 곡이 있고 또 그만큼 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장르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뭐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고 어... 또 트랙마다 매력이 굉장히 다 다르고 그래서 팬분들이 감상하면서 아, 다 진짜 타이틀곡이구나 다 포커스 트랙이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Hey, MTV News, we are 17 and these are top 13 things to know about us Wow! Top 13 things! Let's go! What's the reason? What's the reason? What's the reason? I bought a lot of camping products I bought a lot of camping products recently Camping? What kind of camping products? Camping products? Easy Stopping Oh, Easy Stopping Yeah That's right 저는 오늘 아침에 알람을 오전에 맞췄어야 되는데 오후로 맞춰가지고 알람을 못 듣고 늦을 뻔했습니다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I started watching Snowpiercer, the Netflix series Oh wow Yeah, so having a lot of fun with that these days Oh, 아까 헝문지 먹는 거 TMI 네? 어떤가요? 헝문지라는 음식인데 약간 다토리산 같은 중고시 약간 닭고기 음식인데 닭고기 음식을 먹었습니다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이제 손톱 자를 때가 된 거 같아요 진짜 시려관경입니다 치장용이 아니라 만수가 있다는 거죠 아, 패션용이 아닌 거죠 Not 패션 빼면 안 보여요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최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넷플릭스가 나라마다 작품 지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던 걸 다 못 보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없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 돌아가서 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왜 없지? 없더라고 One thing to know about me 제가 빨간 모습을 용색하고 나서 샤워할 때마다 몸이 피나요 몸이 빨간색이 된다 피처럼 피처럼 몸이 다 빨간색이 찝니다 Well, not actual blood, but like His hair, yeah, his hair Like red dye comes out and splatters on his body whenever he showers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최근에 닭가슴살을 갈아 먹으려고 믹서기를 샀어요 아하하하하 야, 진짜 모르겠다 Oh my god Yeah 음 Shake, shake Shake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제 몸에는 점이 한 13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몸에 점이 13개 있어? 있죠 내 얼굴도 그 정도 다들 점이 많구나 8에만 5개 있는데 아, 진짜? 나만, 난 극 나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어... 어제 디노가 어제... 이제... 크... TXT 멤버의 노래 챌린지를 한 걸 흐뭇하게 보면서 잤어요 잘했어요 TMI TMI다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I'm listening to Kendrick Lamar's new album 음... One thing to know about me is 요즘 모바일 책을 읽어요 관계를 특별하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요 일단...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 저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진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열정이나 에너지는 7년째 똑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Just overall, we've just grown and just seeing each other grow for the past year is It's a very interesting experience 세븐틴의 새로운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7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팬분들에게 음악으로 보답하면서 행복을 드리고 싶고 또 좋은 성과도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멤버들과 열심히 활동할 거라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어를 초월해서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1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요 올해를 봐야죠 더 많은 전 세계에 계신 캐럿분들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고 더 큰 공연장에서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시상식들에서 저의 음악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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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